지석진 씨, 전소민 씨, 강한나 씨, 유아 씨가 도전할 세 번째 대결 종목은 댄스 대결 댄스의 제왕입니다. 아, 그래. 댄스네. 나쁘지 않다. 해볼 만하다. 댄스 영상을 보다가 일시 정지되면 다음에 이어질 동작의 포인트 안무를 치면 성공인데요. 야, 소민이야. 다섯 문제 중 정답을 가장 많이 맞힌 멤버가 승입니다. 와, 이거는 내가 볼 때 유아다, 유아, 유아. 옛날 춤 나오면 그래. 옛날 춤 나오면. 옛날 춤 나오면 석진이 형도 그걸 해볼 만한데요? 자, 선수들 나오시고 순서 일단 첫 번째 나오세요. 야, 그런데 소민이도 또 옛날 춤 많이 알아요. 요즘 춤을 몰라, 아예. 만약에 모두가 다 틀렸다라고 하면 개중이 제가 제일 비슷한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다쳐봐야지 그게. 야, 나 이거, 난 1도 몰라. 아, 이게 사실 아까 두 라운드는 딱 그 이변이 거의 없는 거였는데 이거는 또 모르겠네. 석진이 형 10배는 진짜. 우와. 가위바위보! 어, 저 졌어요. 가위바위보! 제가 얘기했죠. 그럼 누가 먼저 하는 게 좋은 건가? 응? 아, 먼저 하는 거 안 좋아.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하라고?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야, 이렇게 되면 유리할 수 있다. 한나가 맨 뒤로 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다. 가위바위보를 잘 이겼네, 한나가. 야, 저 몸 푸는 거 봐. 역시, 몸 풀어. 야, 저 몸 푸는 거 봐. 역시, 몸 풀어. 나도 유아 하는 걸 봐야겠다. 유아 따라해야지. 유아 따라야겠어. 나도 머리 묶어야겠다. 진지하게 했어? 그럼, 그럼. 유아야. 유아야. 갑니다. 이제 플레이. 플레이. 뭐야, 이거? A초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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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오, 안다, 안다. 오, 안다, 안다. 오, 안다, 안다. 유아 안다, 유아 안다. 멈추고 나서? 와, 닿았다, 닿았다. 우와. 본인 안다. 와, 대박이다. 단지의 사랑이 단지. 야, 여기 설탕. 단지의 사랑이 단지. 야, 여기 설탕. 단지의 사랑이 단지. 어, 단지다. 와, 대박이다. 단지의 사랑이 단지. 피세요! 와! 야! 와, 춤 진짜 잘 춘다. 비슷해, 비슷해. 야, 비슷하게 아니고 거의 맞아! 이야! 거의 맞아! 거의 맞아, 거의 맞아! 와! 야, 거의 맞았어! 이야! 이거 안 오구나! 소민아, 근데 이런 느낌으로 해 볼 만해, 해 볼 만해! 와, 누가 이거 안 오구나! 네!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아, 나 이게... 석진이 형! 오, 나 심장 벌렁거려. 형, 느낌대로 가, 느낌대로! 아, 좋아! 아, 좋아! 할배! 성인! 할배! 성인! 야, 할배! 할배 맞잖아! 할배! 할배! 할! 제발 그만해줘! 제발 그만해줘! 아니 근데 너 아이돌 팀이... 아이돌 팀이 이렇게 너무 웃기게 해! 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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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알지? 너무 잘한다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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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민 파이팅! 전소민 파이팅! 가자! 가자! 어 잘한다! 이야 잘한다! 전소민 파이팅! 오케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잘한다 잘한다 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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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얼레대로 가 얼레대로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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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소민 언니 하는 거 봤어요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오케이 오케이 순서를! 순서를 잘 저기 순서를! 하나 둘 셋! 얜 왜 웃겨! 으하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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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 왜 저래! 이게 이제 다리가... 이게 왜 저래! 이게 다리와 같은 쪽이야! 다리 왜 저래! 아 얘 너무 웃겨! 하하 하하 아 얘 너무 웃겨. 아 얘 너무 웃겨. 됐어. 됐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헐렉이. 헐렉이 너무 웃겨. 강한나다. 아 역시 강한나야. 아 강한나 너무 웃겨. 와 같은 쪽에 나가네. 자 취업 대회주 결과 유아 씨 성공 1등 1등. 유아 씨 성공 1등 1등. 유아가 이긴다니까 이거. 근데 이게 모두가 싱크로율이 100%가 안될 때는 파이팅 있는 춤이 우승이니까. 맞아 파이팅으로. 한나도 다 이렇게 섭취를 놓고 파이팅 있게 해야 돼 파이팅 있게. 자 다음이요. 유아의 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하죠. 그러면 첫 번째 누구야 첫 번째. 아 소민아 님. 아 소민이가 첫 번째. 그리고 한나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큰일 났다. 아 소민님도 춤을 잘 춰요.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몰라. 어떻게 해. 아 쿨쿨. 아 쿨쿨. 아 이거야. 맞아 저 쯤 맞아. 맞아 저 쯤 맞아. 맞아. 맞아 저 맞아. 맞아 저 맞아. 맞아 저 맞아. 깡따구로 깡따구로. 저 소민이 깡따구로. 왜 그러고. 아 저기 소민 씨. 여기 뭐 떼밀리지 않았어요? 아 소민 씨. 아 여기 떼밀리지 않았어요? 다음번에 한나 한나 한나. 한나야 깡따구로 가 깡따구로. 한나야 깡따구로 가. 소민이가 조금 비슷했어 이게. 아 야 뭐야. 야 뒷머리 뭐야. 아이씨. 아이씨. 누가. 야 김현정이야 뭐. 야 내가 웃길라고 나오려는데. 웃길라고 나오려는데. 야 널랭이. 아 이거 못하겠다. 아니 한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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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디 춤이니 이거는. 근데 얘가 멀쩡하게 생겨서 이러니까 더 웃겨. 아 나 진짜. 야. 아 칸한나 최고야. 애 진짜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또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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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해야지 나한테 권 사람이 있는데. 권서 크게 할까요. 그냥 봐. 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해야지 형. 싱크로를 비슷하지 않을 때는 깡따구야. 알겠지. 파이팅. 오빠 최대한 섹시하게 섹시하게. 섹시하게. 의외로 잊히는 수도 있어. 의외로 잊히는 수도 있어. 아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아 진짜 너무 싫다. 너무. 파리에요 파리. 그만해달라고. 됐어요 형 됐어요. 됐어요 형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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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온다. 자 봅시다. 야 이거 혹시. 이걸도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우와. 우와. 이게 다르구나. 이게 있네. 이게 있네. 이게 있네. 이게 있네. 야 잘한다 근데. 와 소민이 맞췄네. 근데 소민이도 뭘 좀 맞았어요. 소민아 너도 비슷했어 근데 몰라. 근데 이외로 영상을 봤는데 시스타가 전원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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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는 거야 아직. 아직 몰라. 하하하하. 자 유아 씨가 잘 쳤는데. 어. 애들이 많아. 소쿨 동작 빼곤 틀렸어요. 아 그래요. 진짜. 소쿨 동작 빼곤 틀렸어요. 아 그래요. 파이팅으로 가야 되는데. 아 파이팅으로 와요. 파이팅은 전소민이지. 전소민이 막 넘어지고. 사실 이번에 파이팅은 소민이가. 소민이죠. 무릎 빨간 거 보세요 무릎. 그럼 전소민 실정. 오케이. 오케이. 야 소민아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그럼 소민이가 순서를 정해야지. 석진이 오빠 유아 나 한나. 자 음악 플레이. 어 박진우. 유아 소민이지. 어 나 이거 아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누군이 기다렸던 만큼 나도. 오늘을 기다렸어. 요즘은 소민. 내게 줘요 나는. 춤은 여자가 아니에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민. 어 좋아 좋아. 자 손 비벼 손 비벼. 똑같아. 어 좋아 좋아. 자 손 비벼 손 비벼. 똑같아. 똑같아. 잘한다 잘한다 똑같아. 아 근데 이거 약간. 얘가 좀 소민이. 유리하다. 아 나 기억이 완료가 안 돼. 유아 걸 좀 보고. 나 이거 아는 거야. 따라해야겠어. 유아. 아니야 이거 이거 거기 아니야. 아 근데 저기 잠깐만. 아니 그 저기 석진이 형 지금 무대 한 거면 좀 박수 좀 줘. 박수 좀 줘. 우와. 오케이. 굿샷 굿샷 굿샷. 아 너무 지금. 저거 저거. 나 지금 카메라 안 도는 줄 알았잖아. 자 음악 플레이. 아니 맞아 이렇게 주는 거야. 약간 위험한데. 소민아.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잘한다. 야 파이팅. 아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잘하네. 와 이 춤이 아니어도 이 춤인 것 같아. 와. 잘 춘다. 아 근데 이게 아 뭐가 있어. 아 나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야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소민이가 방송이 높아. 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소민이 가능성 높아 이거. 소민아 연습생 시절을 떠올려봐. 소민이 이거 무조건 알지. 이거 무조건 알지. 이거 무조건 알지. 소민이 잘 춰. 어 이거 맞다 이거 맞다. 맞아.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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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한나가 먹어라 이번에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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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몇 동작 더 아는 것 같아요 한나 이 춤을 배웠대요 아니 배운 게 아니라 이 동작은 몇 동작 더 아는 것 같아요 아 더 아는 것 같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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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음악 나 이건 진짜 아는 거다 플레이 아니 이건 진짜 알 수 있어 재개 시작이 어 잘한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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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른다. 방 안 났습니다. 방 안 났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내가 아는 게 나왔어. 내가 아는 거였어. 1대1대1이야. 야 이거 팽팽하다 팽팽하다. 팽팽해. 석진이 형 아직 몰라요 형 아직 몰라. 석진이 형 아직 몰라요 형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석진이 형. 석진이 형 화이팅. 나한테 안 돌았잖아. 이번에 형한테 유리한 게 나올 수 있어. 이번에는 셋만 결승하지 않습니까? 셋만 결승. 끝까지 가야죠. 아니 이제 다 1대1대1. 왜냐하면 1대1대1이니까 또 1이 될 수 있잖아요.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석진이 형. 그냥 석진이 형. 아니 아니. 일이 될 수 있어. 일단.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여기 석이가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여기 혼자 석이가. 그래도 몰라요. 취미 들어 내가. 야 제작진도 여기에 석진이 형을 넣었어. 여기 넣은 게. 10배래. 얘네 진짜 내가. 이기분 10배래. 이기분 10배래. 50배를 써놓은지. 10배가 뭐야. 아 너무. 아 배야. 아 배야. 야 근데 의외로 팽팽하다. 자 갑니다. 음악. 플레이. 못 centimet을 ahora. 아 배야 벗고ти. 아 배야 벗고타임 말하는게 형 Michigan 하실 수 있어요. 1 Sheriff meilen. 내가 몰라. 누가 할 거야. 뭐 하는 거야. 으아 어머. 아 뭐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것도 잊어버렸어. 이것도 까먹었어. 형, 거짓말이라 석진이 형 이거 할 때 진짜 졸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니, 이거 하시는데 등이 너무 굵어졌어. 그만해. 다음. 유아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야. 가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완벽해. 아, 이거. 자, 일단. 자, 일단.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너 보고 따라치는 건 잘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몰라, 한나는 몰라. 한나는 보고 앞에 유아랑 똑같으면 돼. 유아 진짜 잘했다. 나온다, 나온다. 한나 나온다. 한나 또 스캔한다, 스캔한다. 나온다. 간다, 간다. 시작. 걸어가 bankrupt. 맞아, 맞아. 맞아, 이거야. 아이, 이게 뭐야! 이제 뭐야, 아잇! 맞아, 이거야! 이게 뭐야, 인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깡당이 죽인다. картẳQ ako incomplete. 아 간나. 깡당이 죽인다. 깡당이 죽인다. 야 진짜. 발 빠르다. 발 빠르다. 대박이야. 아 강안나. 강안나 대박이야. 저도 인정이다. 다 옛날 노래인데 유아 그래도 이 정도면. 자 이번 대결은 유아 승리. 이번 대결은 유아 승리. 인정 인정. 완전 똑같았어 완전. 끝났어요? 뭐 또 해요? 석진이 형 아직 몰라요. 석진이 형 아직 몰라요. 석진이 형 아직 몰라요. 아니 아니 아니. 형 아직 몰라요. 왜 여기다 넣어놨어. 왜 여기다 넣어놨어. 나 너무 힘들어. 역전 가자. 형. 형한테 건 사람이 있어. 지석주 파이팅! 아니 근데. 알겠는데 아직 모른다는 얘기는 뭐니? 아직 모른다는 얘기는 뭐니? 바보야 내가? 경기하지 마세요. 아니 종 칠 때까지 안 돼. 경기는 끝나지 않아. 경기는 안 끝났으면 열심히 해. 내가. 아 배 아파. 아 배 너무 아파. 마지막 승리하자. 안 와봐. 안 와봐. 안 와봐. 안 와봐. 안 와봐. 아 뭐야. 아 뭐하는 거야? 야 그 솔로 말고. 그 솔로 말고. 야 솔로 추는 그 솔로 아니야. 야 이거 솔로 추는 거야. 야 나는 솔로로. 야 맞네. 솔로 추 맞네 솔로 추. 솔로 추 맞네. 잘생겼어.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거 아예 몰라요. 그럼 딴 노래로 틀어드릴까요? 딴 노래로. 딴 노래? 난 너무 이상하게 했던 게 석진이 형이 뒤에서 보시면서 연습을. 보시면서 연습을. 야. 진짜. 아무래도 다 될 거야. 아직 몰라. 석진이 형 뒤에서. 아직 몰라. 너무 진지하게. 맞아 맞아. 연습을 혼자.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진짜 아직 몰라. 맞아 맞아. 아직 몰라요. 나 형 누워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나요 누워요. 일로 와 너. 아직 몰라요. 너 일로 와. 손 나. 아직 몰라요. 날 바보로 하네. 아 진짜 웃겨. 아 웃기다. 자 그러면. 다음 노래. 자 음악 드릴게요 플레이. 날 바라봐줘 너 꿈처럼 커진 맘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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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생각되면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날 바라봐줘 너 꿈처럼 커진 맘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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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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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와, 잘해 와, 정말 잘 춘다 와, 정말 잘 춘다 잘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아니, 그리고 일단 몸이 너무 가볍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근데 잘 추니까 느낌상 자신감이 보이잖아 자, 갑니다 음악 플레이 소민아 골반 가 송아, 끝까지 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골반 끝까지, 끝까지 골반 벗어버려 잘한다 세찬이한테 한번 가줘요 아, 잘한다 어차피요 어차피 안 될 거 사랑을 찾자 잘했다 아, 너무 웃긴다 잘했어 아, 너무 웃겨 야, 이번에 빠질 테니까 한나 네가 해 아, 석진이 형 하셔야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형 진짜 여기, 여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야, 너 여기 계속 서봤니 홀로? 형, 형을 보고 형을 보고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이 있어 야, 여기 내가 섰는데 진짜 노래는 버블팝이야 진짜 여기 내가 섰는데 노래는 버블팝이야 진짜 여기 내가 섰는데 야, 내가 야, 이게 이게 날 좀 이해해줘라 내가 여기서 뭐 이걸 할 거니 뭘 할 거니 버블 버블 뭘 할 거야 그냥 버블은 내가 니들한테 맡길게 아, 내 아파 아, 내가 진짜 인정, 인정 인정해줘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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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한나 아, 이거 포인트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나, 포인트는 너가 더 많이 싱크로를 맞을 수 있어 진짜 한나, 네 느낌이야, 네 느낌으로 선대 알아, 알아, 한나 알아, 한나 이거 알아 한나, 안다, 한나 알아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표정이 너무 웃겨 표정이 너무 웃겨 표정이 너무 웃겨 표정이 너무 웃겨 한나, 옆으로 가는 거 하자,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한나, 한나 이 춤 너무 좋아 이 춤 차릴리 체플리 춤 차릴리 체플리 춤 너무 많이 웃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안무 우승자는 유아 씨. 유아 씨. 유아 씨. 유아 씨. 유아 씨. 완전히 없었어. 유아야. 안 왔다.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다 잘했어. 다 잘했어. 너무 좋았어. 승자도 교자도 없다. 등수 다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망했다 이번에. 많이 갔는데. 나도 많이 갔는데. 먼저 1등부터 발표할게요. 이번 라운드로 1등은. 유병재 씨. 52개로 1등. 52개? 52개로 1등. 우승 2개? 오리 냈어요? 오리 냈어? 유아 씨한테. 많이 걸었습니다. 잘했다, 명재야. 신의 한 수. 그리고 꼴찌는 좀 전까지 4개로 지석진 씨였는데. 이번 라운드 끝나고 꼴찌는. 이번 라운드 끝나고 꼴찌는. 이번 라운드 끝나고 꼴찌는. 꼴찌는. 이희지 씨 빵개. 빵개? 빵개요? 이희지 씨 빵개. 빵개? 빵개요? 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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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개요? 빵개요? 난 Produkt 팔Dטfen이 Continu точ song됐네요.